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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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질문에 의심을 확정한 점을 확정해서 제작된 점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명량에 의심을 확정하여 또 다른 점은 영어는 5%을 확정하여 30%의 잘 맞이 200g 총이 Conference 5 5가 늘어 Bou Czyliies 투영 Senate할 중에 뺀, 저는 8가 마 responsible 단계는 Landing 도 Multimension 이 상황은 를 상장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볼 수 있는지요. 저는 또한 경험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또한 것만은 정말 힘들어. 를 너무 힘들어. 심장이 다른 것만에 대해서. 이 수업은 훌륭한 것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스트레칭을 수행할 때까지 오늘 수행되어 그는 그녀맥에서의ieli과 비슷한 붙여라 왜냐고 Rain C gab then 잘해야지 다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할 수요일정부에 도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요일정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이 시간대는 그 시간에 나의 배송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1%의 일정입니다. 다음은 이 시간대는 10%의 10%의 14%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더 추가한 점을 더 추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학에 대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보는 다른 3개의 수학에 대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가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a nota de este examen Porque los profesores no publican permutaciones Y no puedo saber la nota Hasta que los profesores publicuen oficialmente la nota Entonces tenía cirugía Que yo espero que sí esté aprobado Tenía esplanismo hoy Que pues no Pharma Que ya de entrada sabía que no Porque no tenía tiempo Y fisio médica Que sería el martes que viene Que espero poder aprobarlo Bueno 아니요, 정말.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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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